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능증과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대입을 위한 오지베이징 모의고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레벨1과 레벨2까지 있었는데 한 단계가 더 추가된 거 보고 계시죠? 좋습니다. 2025학년도는 레벨1부터 레벨3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특징부터 소개해드리면 여기 수록된 모든 문제들은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문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문제 만들 때 저희들이 신경쓰고 주의하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들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왜냐? 난이도를 조금 조절해보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교육과정 범위에 선을 넘는 불필요한 학습을 시키는 건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 여러분들에게 의미있고 필요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문제를 제작할 때 기본은 수능기출, 평가업무의고사 기출문제를 응용하고 변형하는 걸 일단은 기본으로 하여 문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를 응용하고 변형했다고 해서 그냥 비슷하게 내는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에 출제됐었던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 원리를 알아야 하는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내야 하는지 또는 우리들이 뭔가 단계적인 생각을 할 때 각 단계별로 어떻게 사고과정을 이어나가야 되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의 상황은 똑같지 않아도 다른 형태의 자료 또는 다른 상황 설정으로 구성을 하되 기출문제를 풀 때 써먹어야 할 또는 알아야 할 개념들을 고스란히 비슷한 과정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문제들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조금 비슷해 보여도 전혀 질문 포인트를 다르게 잡아서 조금 다양한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겠습이나만 아주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가장 양질의 문제로 제작된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수학능력시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문제들의 냄새와 향기가 어느 정도 쫙 묻어있는 이거 뭔 느낌인지 아십니까? 왜냐?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은 꾸준히 출제가 될 테니까 과거의 기출분석은 우리가 기출분석에서 다 일단 끝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응용되고 변형되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연습을 저희들이 제작한 문제를 가지고 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레벨 1, 레벨 2, 레벨 3 있는데 자 이거는 한 회당 문항이 이렇게 설정된다는 소리고요. 각 레벨별로 총 15회씩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문제수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자 그럼 레벨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실제 모의고사를 치르면 수능을 치르면 20문제가 필요하죠? 네. 20문제 중에서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난이도 최상 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출제되는 문제는 난이도 상, 최상의 문항 비율을 좀 늘리는 편이에요. 음 이 부분을 좀 늘리고 난이도 하 수준의 문항 비율을 좀 줄이는 양상으로 전반적인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때로는 난이도 최상 또는 극상, 아주 고난도의 문제를 추가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근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이도 상, 최상 수준의 문항 수 비율을 좀 늘리는 편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분명하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레벨 1의 12문제를 수록한 건 난이도 최상이나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는 좀 배제하고 난이도 하, 중, 중상 수준 정도의 문제들로 구성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 2는 거기에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포함시키고요. 레벨 3는 난이도 상 수준의 문항 비율을 조금 더 많이 증가시켜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난이도 최상에 대한 문제들은 굳이 베이직 모의고사에서 수록 가진 않으려고.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 딱 공부 한 번 하고 완전히 막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지구과학의 상황이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단계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기보다는 기본적이고 쉬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나간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학습 단계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되고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성에 따라 보시면 되겠고요. 베이직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 그리고 암기상 점검하는 거에 일단 치중을 해주시면 돼요. 많이 응용되거나 복잡하거나 말도 안 되는 막 계산을 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들을 여기 소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각 단원별 각 주제별로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이직 모의고사에서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실수 줄이기 실수 줄이기 그리고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시켜서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훈련 즉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난도 문제는 배제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보고 문제를 틀려오면 와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 잘 들어야 돼 문제를 틀리는 케이스를 보면 전부 다 어려운 문제만 틀려가지고 오진 않아요. 인정? 어 인정 선생님 저는 한 번도 쉬운 문제 틀린 적 없고요. 실수에서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모르는 것만 항상 틀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만 틀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을걸?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틀리는 정말 어려운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했을 땐 아주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달성이 그 한 문제 때문에 안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 대부분은. 왜냐? 그건 너무나 많이 다 틀리는 경우라면 근데 언제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에 문제가 생기냐 남들은 잘 푸는데 혼자 틀렸을 때 어? 어. 그게 지식이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빠서나 이게 아니라 문제 풀다 보면 잘못 보거나 잘못 체크하거나 잘못 읽거나 그럴 때 있잖아.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또는 컨디션 조절을 못해서 점수가 실력대로 안 나올 때도 있고 시간 안 돼. 시간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남았음에도 종이 쳐버려서 못 푸는 경우가 때로는 있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 난이도 하, 중 또는 중상 수준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우습게 대충 볼 게 아니고 실수를 줄이기 위한 연습은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 문제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차근차근 풀어내기 위해선 다른 문제들을 빠르게 풀면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두는 과정이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정리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사실 이거예요. 어? 어. 모르는 건 찍어야죠. 맞을 수도 있고 운 좋게. 대부분은 틀리겠지. 하지만 모의고사니까 어? 내 이거 몰랐네. 그러면 추후에 그 몰랐던 내용을 알도록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래? 그런 내용을 차근차근 꾸준히 다 채워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빈틈은 다 베껴질 수 있고요. 실력은 올라갈 수 있겠고. 아시겠습니까? 음. 어쨌든 모의고사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하여간 이런 부분에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베이직 모의고사는 어. 저는 선생님 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레벨 1 좀 뛰어넘고 레벨 2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레벨 1에 수록된 12문제 총 15회를 진짜 저희들이 제시한 목표 시간 안에 다 풀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 쉽지가 않아.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집중해서 모든 문제를 다 올바로 풀어내는 거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진짜 꼼꼼하게 공부해서 최상위 성과를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레벨 1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케이? 음. 그리고 실제로 이제 15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회 한 회 풀면서 여러분도 연습해보면 아. 처음과 한 10회, 11회쯤 갔을 때 이제 본인의 실력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지가 포함되어 있고 아. 참고로 베이징 모의고사는 봉투에 시험지가 종이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어. 예쁘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레벨 1, 레벨 2, 레벨 3 각각 따로따로 출시가 되는 점 알아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활용법은 풀고 검토 그리고 목표풀의 시간 내 마무리. 목표풀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회차별로 목표풀의 시간이 오른쪽 상단에 적혀있어요. 오케이? 참고로 레벨 1은 목표풀의 시간이 매 회차당 10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해 2024년도 수능 대비에 있어서는 레벨 1을 목표풀의 시간 10분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주지 않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어. 8분? 9분? 뭐 이렇게 7분 이렇게 드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왜 목표풀의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음. 레벨 1이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가보자 라는 취지로 레벨 1은 목표풀의 시간 10분으로 정했고 레벨 2, 레벨 3는 각 회차별로 어. 문제 난이도를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아. 이 정도면은 한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시간 내에 푸는 게 적절하겠다 를 가늠하고 테스트해본 다음에 각각 회차별로 목표풀의 시간을 설정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풀이 시간 내에 푸는데 검토까지 끝내야 돼요. 검토까지 검토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연습 필요합니다. 어. 풀 때 아리까리 했던 거 또는 풀 때 아. 이거는 내가 실수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체크하고 넘어간 다음에 남는 시간에 다시 검토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채점할 때 어. 나 이거 아는 건데 잘못 봤을 음.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열심히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목표 풀 시간이 조금 여유로울 수 있어요. 음.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 10분 정도는 저는 좀 여유로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톱워치를 음? 음. 가지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되잖아요. 그쵸? 어. 딱 시간 알람 설정을 조금 더 짧게 해놓은 다음에 뭐 8분, 7분, 6분 이렇게 좀 빡빡하게 조절한 다음에 검토까지 해서 모든 걸 다 맞추는 그런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음. 자.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선생님이죠. 베이직인데 모르는 게 있을까요? 아. 그렇지 않아. 어. 다시 얘기하지만 레벨 1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모든 회차를 다 맞추는 게 쉽지 않다니까. 어? 어. 어. 그리고 지구과학 1의 과목 특성상 공부할 게 짜잘짜잘한 내용들이 꽤나 많아요. 어. 어. 그래서 잠깐 방심하고 손 놓고 있으면 금방 내용들이 이렇게 증발돼서 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니까. 음. 책을 직접 찾아보거나 그 해당 주제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까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그 내용들을 들춰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해보시고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현황 내용 찾아서 전반적인 개념 복습 암교수의 점검 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 강의는 듣는데 아이고 베이직이니까 뭐 틀린 것만 들으면 되잖아. 아. 진짜. 저 너무 속상해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강의 찍고 준비할 때 어. 이 정도면 다 맞겠지. 그냥 넘어가. 제가 이런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치? 물론 개인마다 학습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쉽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특정 회차에 특정 문항 번호에 저희가 넣어둔 건 다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아.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이 얘기 제가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때 딱 그거 거기다 넣어놓은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아. 이 정도 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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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거나 이거 까먹을 때 다 아니지. 딱 그때 넣어놓은 거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듣고 맞았지만 한번 더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시겠죠? 배속 기능을 활용해서 좀 빠른 배속으로 들어놓고 듣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해설 강의를 다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시즌별로 레벨 1, 레벨 2, 레벨 아! 이거 3인데 아 죄송합니다. 3인데 레벨 3 이렇게 1월, 3월, 5월 각각 진행됩니다. 자 레벨 1 모의고사는 12월달에 2023년 12월달에 이미 입고가 된 상태예요. 근데 강의 업로드는 1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레벨 1 베이직 모의고사는 일단 2025학년도 개념 강좌가 1월 중순에 다 끝나진 않아요. 근데 이 모의고사를 풀려면 전범위에 대한 스텝 1 수준의 개념학습은 일단 끝나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구과학 공부를 내신 공부를 먼저 하셨든 과거에 지구과학원에 대한 공부를 했었던 전력이 있는 분들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또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본인이 개념 복습이나 개념학습을 혼자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개념완성 강좌가 다 끝나지 않아도 저희들이 1월 중순쯤부터는 레벨 1 베이직 모의고사 강의 업로드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 선생님 저는 뭐 스텝 1 수준이면 저한테는 껌인데요. 저는 그 정도는 이미 끝났는데요. 그럼 늘 한번 풀어보시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잘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생각보다 본인이 됐다라고 본인의 상태를 냉철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대부분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긴 합니다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공부 이렇게 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아는 내용도 한 번 더 풀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그 과정이 그게 의미 있는 학습 시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휴 나 아는 건데 여기 있네 아휴 시간 버릇 이게 아니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내 친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그거 알잖아요. 예를 들어 전교 1등이 있어 모든 과무에 있어서 학교에서 가장 출중한 실력을 뽐내는 그런 친구가 있다 쳐요. 어? 아니면 전교 1등이 아니어도 어쨌든 하여간에 너무나 열심히 성적을 잘 내는 그런 친구가 있다 쳐. 어? 수업을 해보면 가장 많은 시간 공부했고 이미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훨씬 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뛰어난 친구가 그 수업 시간에 여전히 제일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 무슨 소리인지 알지? 어? 어? 이미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가장 수업 태도가 좋고 가장 아이컨택을 잘하면서 뚫어지게 선생님을 쳐다보고 모든 내용을 경청하는 친구는 이미 많은 실력이 갖춰져 있을 때가 많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넌 저는 이거 아니까 뭐 대충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어느 그 한기 이상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까지 만만한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음 물론 제가 이런 저런 잔소리를 안 하고 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잘해도 너무나 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드리고자 이런 말씀 드린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1월, 3월, 5월 음 본인이 됐다고 할 때 한번 풀어보고 본인의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아 3월달에 출시되는 베이직 모의고사는 이미 개념완성 강좌 기출분석이 다 끝난 다음에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바로 저희들이 업로드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5월달에 치러지는 레벨3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1 스텝2 수준의 문제들은 이 안에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스텝2에도 고난도 문제 있던데요? 어? 있지 있지 하지만 그 스텝2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이 베이직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점검해 볼 만한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음 여기다 또 정리해서 음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5주모의고사 시즌1부터 시즌4까지 제공이 되는데 아 여기는 수준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 우리 같이 공부해 보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무턱대고 어려운 문제를 추구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어 다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어? 아니면 제가 꼭 이 시기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을 때 해당 내용을 문제로 잘 구성해서 어 이 안에 잘 수록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본다면 결국은 모의고사는 어 훈련이야 훈련 음 그래서 이 점수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사실은 공부 열심히 했을 때 모의고사 풀었는데 점수가 안 넘으면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힘 빠지는 게 있긴 해요. 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모르는 게 있다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점수가 안 나왔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문제를 못 풀고 틀렸고 실수됐는지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부분들을 채워가는 학습을 이 모의고사 콘텐츠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힘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 1 레벨 2 레벨 3 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레벨 1 이 됐든 레벨 2 가 됐든 레벨 3 가 됐든 개념과 기출분석 1차적으로 공부 끝낸 다음에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강의에서 뵙죠. 강의에서